. . . . . . . .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브 엔터테인먼트 댄스 마스터고요. 춤을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은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건 체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측정해보기 위해서 음악에 전력질주로 한번 뛰어볼게요 최대한 힘을 발산해서 뛰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천천히 뛰어보실까요? 뛰어보세요 자 빨리 뛰어보세요 빨리 뛰어요 빨리 뛰어요 지치지 마시고 빨리 뛰셔야죠 다리를 더 빨리 자 빨리 뛰셔야죠 빨리 뛰셔야죠 이제 순식시키기 지치지 마시고 진심이 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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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편란한 안무와 퍼포먼스를 하려면 친구 왜 그러세요? Now, Chris suddenly collapses, unable to keep his balance. Coming up next, what kind of crisis is he facing now? That night, the house manager calls the top 11 to gather with an angry face. The house manager calls the top 11 to gather. So why are you doing this? Are you going to go for a while? I'm going to say... Because... ...I don't know if there's some feeling that's a bit bad. That is when I was at the house, I thought I'd like to hear what's happening. Then I felt like I didn't know what's happening. But then I felt like my head was starting to wake up. 그리고 제가 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뛰시는 게 그냥 걸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요 저 수업 때는 좀 이빨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제 허락 없이 물도 안 드셨으면 좋겠고 웃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난식으로 배우면 저도 장난식으로 밖에 못 가르치기 때문에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잘 모르겠고 그 전에 우리한테 술을 마주지 않았을 때 술을 마주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후에 들었을 때 물론 제가 더 잘 못했을 때 제 얘기 스타일이나 액팅 스타일은... 네... 그대로 앉아볼게요 몸이 기울어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내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앉았다 가슴 한 번 내밀고 앉았다 가슴 한 번 내밀고 세... 네... 원... 투... 쓰리... 포... 원... 투... 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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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넣어 넣어 정확하게 딱... 가슴만 내밀고 추그리면 안 되고 일자로 투... 지금 다리가... 더 앉으셔야 돼요 자... 더 앉아야 돼요 힘있게 원... 투... 원... 힘있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소극적이세요 춤이 절대 안 늘어요 뒤로 누워봐봐요 다 누워봐봐요 누우세요 자... 다리를 30cm로 올리세요 자... 들어 올리세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긴장감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소극적이게 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수업 시간 때 빼버릴 거예요 다리 둘고요 이런 것도 못 견디면서 재미로 지금 배우시는 것 같아요 가게라는 게 마사지 위험한 게 워싹은 저희도 그 후회가 저희도 똑같은 아픈 휙이 워싹은 제 허리 가게 제 허리 비교 제 허리 몸을 제 허리 손을 안아낸 제가 처음이 이 정도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수업 때는 정말 자신감 있게 즐겁게 수업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바다로와 빨리! Very late in the morning, a sound comes up the stairs. 놀러 온 걸. Find out next week. Let's go!